안녕하세요. 예보관 김태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상해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융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으며 내일 낮까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고기압융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맑은 후에 밤부터는 높은 구름이 많아지는 날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밤에는 구름 사이로 정월 대부름달을 볼 수 있겠으나 기압기 흐름에 따라서 날씨의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에는 고기압권에 들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기온이 상승하여 최고기온이 0도에서 9도까지 올라가면서 추위가 풀렸으나 여전히 평년보다는 낮은 분풀을 보이고 있고 당분간은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가운데 내륙지역에서는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충북내륙과 전남동부, 강원동해안과 강원북부 산간, 경상남북도 일부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중인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며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으니 화재해방과 시선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몬바다에는 오늘밤부터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으니 항해하거나 조파한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